네, 이곳은 구니권에 있는 수로를 소개합니다. 붕어가 나올까 하고 기대하는데 붕어가 없네요. 그냥 온통 설경으로 마음을 달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더 즐겁네요. 와, 우리 양조사님 어제 저수지에서 1박 때리고 꽝을 쳤어 수로에서 좀 고기가 나올까 하고 왔는데 웬거? 여기도 꽝이에요. 그래도 좋답니다. 이렇게 눈 내리는 1박을 하기는 쉽지가 않지요. 날씨가 따라줘야지 가능한 거잖아요. 그쵸? 네, 좋아요.